추성훈, 야노 시호의 딸 추사랑이 화보를 통해 근황을 전했다. 추사랑은 한 뷰티 제품의 화보를 촬영했는데 끌쩍 성장한 추사랑은 엄마 야노 시호를 닮아 길쭉한 팔과 다리를 뽐내 감탄을 자아낸다. 특히 웃는 표정에서는 귀여움과 사랑스러운 매력이 잔뜩 묻어나 눈길을 끈다. 올해 11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길쭉길쭉한 팔다리가 감탄을 절로 자아낸다. 추성훈과 야노 시호는 2009년 결혼해 2년 뒤 추사랑을 품에 안았다. 추사랑은 7모델인 야노 시호와 추성훈의 딸로 국내에서는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당시 추사랑은 2013년 2014년 kbs 연예대상 인기상을 수상하는가 하면 특유의 먹성으로 다양한 광고에도 출연하며 대세 행보를 이어갔다. 추성훈은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사랑이가 팔다리가 길어서 오태가 좋다. 모델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아직 모른다. 아무것도 결정한 게 없다라고 답했다.